자 금일 hlb 상당히 많이 하락을 시켰습니다. 제약바이오 전반적으로 상당히 크게 하락을 시켰지만 그 중에 hlb 그리고 생명과학, 넥스트사이언스 상당히 크게 밀었죠.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외국인이 오늘 hlb 계속해서 매수를 하다가 오늘 14만 6541주 매도했습니다. 기관도 계속해서 매수를 하다가 23,551주 매도를 했습니다. 개인은 16만 4987주 매수를 했습니다. 자 지금 흐름을 보면 상당히 극으로 몰아가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자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렇게 몰아가도 지금의 가치는 전혀 변화된 상황은 없습니다. 전혀 변화된 상황이 없죠. 자 지금 가격만 계속해서 밑으로 밑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개인 투자자들 지금 상당히 이제 이탈자들이 많이 생기고 있을 겁니다. 이탈자들이 생길 수밖에 없죠.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끝까지 가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이거는 아무리 얘기를 계속해도 똑같습니다. 그 결과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을 다 견뎌내는 사람만이 상당히 큰 대여를 먹을 자격이 있는 거죠. 자 지금 이제 이 워렌 버핏도 그렇습니다. 워렌 버핏도 본인이 매수를 하고 마이너스 50%까지 까지고 그 다음에 상승을 하고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피터린치가 가장 크게 수익을 낸 타코벨도 7달러에 사서 1달러까지 떨어진 이후에 어디까지 올라갔는지 모를 정도로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였죠. 그런 부분을 다 견뎌내야지만 큰 상승을 먹을 수 있습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상당히 이런 부분이 다시 한번 와닿을 만한 그런 내용이죠. 계속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제가 아는 지인 이야기 했었죠. 몇 번 이때 이제 2만 5천원 수준의 매수를 하고 2만 5천원 수준의 매수를 하고 뭐 이 정도 되겠죠. 이 정도 2만 5천원 수준. 이 정도 되는 걸로 지금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여긴가 여긴가 잘은 모르겠지만 매수를 하고 지금 이게 이제 주봉인데 2만 5천원에서 계속 하락하죠. 잠시 올랐다가 계속해서 하락하고 다시 오르는 듯한 모습을 조금 보여주고 거의 뭐 본전 수준까지 가죠. 본전 수준까지 보내줍니다. 그리고 다시 또 하락을 하죠. 다시 또 하락을 하고 여기에서 이제 2011년 8월 달에 1만 5천원까지 가죠. 2만 5천에서 1만 5천까지 보는데 걸렸던 기간이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달 한 5개월 동안 들고 있는데 2만 5천에서 1만 5천까지 꼬로 박았습니다. 꼬로 박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올라가는 척 하다가 또 눌리죠. 자 이런 구간을 다 버텨냈죠. 버텨내고 한 1년 정도 있다가 본전이 왔죠. 1년 정도 있다가 본전이 온 이후에 어 또 내려 갈 수도 있었지만 회사가 이제 성장하는 그런 시기로 접어들면서 어 이제 수출이 제대로 이제 시작이 된 거죠. 자 시작이 되면서 어 그때 이제 또 한번 본전이 오죠. 본전이 여기 한번 오고 또 1년 있다가 거의 1년 아 하나 둘 셋 넷 한 4개월 있다가 본전이 오고 또 6개월 있다가 본전이 오고 3번 정도 이렇게 본전 정도 터치를 해줬습니다. 자 HLB로 비유를 하자면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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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가 한 3번 왔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나 어 이제 해외 수출에 성공을 다 하면서 어 그때부터 이제 주가 올라가기 시작하죠. 그러나 이제 이렇게 많이 오랜 인고의 시간이 많이 진행이 됐죠.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이렇게까지 이제 힘든 시간들을 보내게 되면은 개인들은 버티지 못합니다. 이제 본전만 오면은 반드시 팔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이 손질 손실 회피 심리죠. 상당히 이제 불안감과 공포에 떨고 있다가 본전 수준으로 가면은 다 던지게 돼 있습니다. 다 던지게 돼 있죠. 또는 손실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끌어내린 후에 손실을 좀 보존하는 그런 흐름이 좀 나타나면은 거기에 그냥 다 떨어져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진리입니다. 진리 나중에 보시면 압니다. 나중에 보시면 그렇게 딱 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런 부분을 다 견뎌내려고 그러면 제가 얘기를 하죠. 제정신으로는 이렇게 버티지 못합니다. 내려가는 것도 버티기가 힘들지만 실제로 주가가 올라가는 것도 어찌 보면은 버티는 게 더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하락을 주고 시련을 주고 그런 이후에 이렇게 명품 기업이 탄생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성공의 길로 들어서게 되면은 이런 상승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이런 상승이 나타나는데 자 이런 시련을 많이 겪으면서 각가지 부정적인 생각들이 상당히 많이 들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이 사람의 본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 상황을 다 견디고 이런 것까지 다 먹으려고 하면은 다 먹으려고 하면은 완전히 미치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완전히 미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광신도가 되거나 신이 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본인이 확실하게 믿는다 그러면 그 정도의 배짱과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이 주식 시장에서 대박을 먹겠다. 그렇게 쉽게 먹을 것 같으면 지금 오렌 버핏하고 피터 린치라는 사람 우리는 뭐 알지도 못하는게 맞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계속해서 나타났겠죠. 그런 배포와 배짱을 가지고 요런 부분들 손실 회피 심리를 다 극복하는게 그렇게 쉽다 그러면 피터 린치 다음에 또 누가 나왔을 거고 또 누가 나왔을 거고 계속 나왔겠죠. 그렇지만 지금 시간이 상당히 많이 꽤 오래 지났죠. 피터 린치가 은퇴한 이후에도 지금 뭐 한 50년 가까이가 지났지만 어 40-50년 지났죠. 그렇지만 아직도 월과 영웅이라고 불리는 사람 몇 명 없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먹을 수 있는 사람은 피터 린치 같은 사람 또는 워렌 버핏 같은 사람이 아니면 절대로 여기까지 먹지 못하죠. 2만원에 사서 83만원까지 가는 이런 부분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웬만한 정신력으로는 절대 불가능하죠. 2만원에서 이 꼭대기까지 먹는데 걸린 기간을 보면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7년 정도 걸렸죠. 7년 반드시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2011년도에 투자했죠. 2011년도에 투자했으니까 요거를 보면 거의 한 8년 가까이 걸린 거죠. 8년. 그리고 이제 요정도 한 60만원에서 나는 수익 실현을 했다라고 한다 그러면 1년, 2년, 3년, 4년은 걸려야지 2만원에 사서 60만원 정도까지는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사가지고 이제 한 두 달 됐죠. 두 달 됐는데 상당히 많이 빠지죠. 이렇게 많이 빠지면 주위에서 막 걱정을 할 겁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지인이 제가 데리고 있는 팀원이었는데 이제 여기서 사가지고 2만 5천원에 샀다 그랬는데 옆에서 보기에는 걱정이 상당히 됐죠. 2만 5천원에 샀는데 지금 이제 쭉 지켜보니까 주가가 계속해서 떨어지다가 1만 5천원까지 가니까 전부 다 주위에서 정말로 이제 불쌍한 그런 눈빛으로 불쌍한 눈빛으로 쟤는 이게 제대로 되지도 않는 회사인데 이걸 보고 투자를 해가지고 돈 또 다 날려먹었네. 그전에도 날려먹더니 그러면서 전부 다 이제 측은지심으로 쳐다봤습니다. 전부 다. 근데 얘는 완전히 미쳤습니다. 여기에 미쳐가지고 그런 시선 따위는 개나조라 뭐 그런 심정으로 그냥 뭐 이거는 뭐 무조건 하고 남들한테 얘기도 안 하고 남들이 이제 이걸 얘기하는 거죠. 이제 HLB 뭐 어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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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서 이제 계속 걱정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누가 이겼냐 이 후배 혼자 이겼습니다. 아무도 아무도 이렇게까지 떨어지고 하니까 이 메디톡스를 살 생각은 아무도 하지 못했죠. 모르니까 그랬겠죠. 이거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들어가질 못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이것까지 여기까지 다 먹었습니다. 여기까지 완전히 미쳤기 때문에 여기까지 먹을 수 있었던 거죠. 4년 만에 노후 준비 끝났습니다. 나이가 그때 26인가 정도 밖에 안 됐는데 4년 만에 노후 준비 돈에 대한 걱정은 다 그냥 끝내놓고 이제 회사는 자아실현 하러 다니면 되는 거죠. 자아실현 자아실현 하러 다녔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에서도 주가가 이렇게 하락하다가 본전이 오니까 주위에서 더 난리를 쳤죠. 이거 본전 왔는데 왜 안 파냐고 야 이거 본전 다시는 오지 않는다. 빨리 팔아라 빨리 팔아라 계속 그런 이야기를 정말로 많이 했습니다. 지금 회사에 출근만 하면 메디톡스 팔아라 이게 아침 인사처럼 이야기가 됐죠. 자 그렇게 됐고 또 좀 올라가서 한 6만원 정도 가니까 3배나 먹었으면 빨리 팔아가지고 술 한잔 사야지 뭐하나 안 팔고 계속 또 옆에서 닥달을 했습니다. 4만원때부터 닥달을 하기 시작했죠. 4만원때부터 2배 먹었으면 대체 뭐 그리 욕심이 많냐고 계속 팔아라 라고 주위에서 동료들이 계속 계속 닥달을 했습니다. 근데 올라가니까 이야 대단하다 정말 대단하다 또 그러다가 9만원 찍고 또 내려갔죠. 한 7만원 야 9만원에 안 팔고 너 뭐하는 놈이냐 이러면서 엄청나게 뭐라 그러죠 주위에서 7만원까지 내려가니까 이거 이때 팔았어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빨리 팔아라 라고 닥달을 닥달을 그렇게 해 됩니다. 주위에서 건데도 안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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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지고 있습니다. 계속 옆에서 아무리 닥달을 해도 끝까지 지고 있습니다. 끝까지 끝까지 지고 4년 이상 딱 버티고 여기까지 본거죠. 주식이라는게 원래 그렇습니다. 원래 이게 사가지고 자 여기에서도 수익이 났지만 이게 주봉이니까 수익이 났지만 또 거의 1년 정도는 계속 꼬로 박죠. 계속 꼬로 박으면서 18만원 갔다가 10만원 수준까지 떨어지니까 여기에서 팔걸 야 1년 동안에 내가 뭐 했나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럼 여기서 팔고 또 다른거 계속 이렇게 했으면 되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18만원에 안팁게 훨씬 낫죠. 여기까지 갔지만 결국은 제대로 될만한 진주다 라고 생각을 하고 끝까지 들고 가서 18만원에 팔거 60만원까지 간거죠. 18만원에 안팔고 60만원에 팔면 좋은겁니다. 18만원보다는 60만원이 낫죠. 이렇게 되는겁니다. 기업이 이렇게 크게 변화가 생길만한 여건이 발생하는 기업은 자주 오지 않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익을 내가 먹는거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지금 당장 될 것 같지만 이제 시간이 좀 지나게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신이 막 점점 사라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게 성공한다며 성공한다고 그러면 지금 주가가 왜 거꾸로 가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럼 이제 본인한테 반문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HLB 리보세라닙이 성공하지 않는다는 그런 이유를 한번 찾아보면 됩니다. 그런 이유를 찾아보고 이거는 도저히 성공이 안되겠다. 그게 확신이 들면 손절치는게 맞습니다. 그게 확신이 된다. 이때는 성공할 것 같았는데 지금 보니까 실패할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되죠. 그러면 손절을 쳐야죠. 그런거죠. 그렇지만 그게 아니다. 그러면 지금 변화된 것은 하나도 없죠. 오로지 주가만 내려왔습니다. 지금 보면 상당히 헷갈리죠. 외국인들이 이렇게 많이 사들어왔는데 하락하고 또 기관이 이렇게 많이 사들어왔는데 엄청나게 하락하고 또 외인 기관이 크게 사들어오니까 올라가고 지금은 단기적인 흐름을 잡아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뭔가 지금 12월달에 얽히고 설킨 그런 사연이 아주 많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바이오주 전반적으로 특히 HLB는 더 심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흐름이 나타나죠.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부분들 보면 셀트리온도 상황이 비슷합니다. 지금 셀트리온도 여기서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죠. 지금 셀트리온을 둘러싼 환경을 보면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램시마 SC 부분이 추가적으로 장착이 되면서 상당히 좋은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지만 엄청나게 끌어내리고 있죠. 지금 바이오주들이 전반적으로 이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HLB 같은 경우에는 훨씬 심하죠. 훨씬 심합니다. 훨씬 심하고 골이 상당히 깊고 상당히 깊죠. 골이 이렇게 깊으면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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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은 아주 높은 산이 나타날 거다. 이 생각에는 한 치의 흐트러짐도 없습니다. 이 높은 산이 천천히 나타날 수도 있겠죠. 천천히 나타날 수도 있겠고 아니면 또 급격하게 올라갈 수도 있겠고 그건 모르겠지만 반드시 산은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상당히 많이 하락을 했죠. 최근에 엄청난 하락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이 정도 가격에서 겁을 먹는 것 자체가 정말로 맞는가 라고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계좌가 조금 쪼그라드는 부분 가격이 자꾸 하락하는 부분 딱 그것밖에 없죠. 딱 그것밖에 없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마음 먹고 이렇게 흔들어 버리면 이렇게 흔들 수 있겠죠. 이렇게 흔들 수 있겠지만 결국은 시간이 좀 지나게 되면 다시 가치를 찾아가게 되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으니까 아파트를 매도하려고 내놓은 거죠. 그런 믿음이 없다 그러면 겁을 내는 게 맞죠. 겁을 내는 게 맞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러나 지금 모든 정황을 봤을 때 지금 도대체 왜 겁을 낼까 본인이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왜 뭐가 겁나는 거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내일 더 떨어질게 겁이 난다. 그렇게 생각이 될 수 있겠죠. 그건 아주 단기적인 시각으로 내일 더 떨어질게 겁이 난다. 그러면 오늘 좀 팔았다가 내일 살걸. 뭐 그런 단타를 해보기 위한 그런 부분에서 아쉬움이나 그런 부분에 대한 겁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생각이 아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까지 끌려 내려왔는데 도대체 내가 뭘 겁내야 되는가 지금 시가총액으로 한번 잘 살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이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